하나! 둘! 셋! 야! 와 류아야 너 진짜 오늘도 못생겼다. 고마워 늑대야. 넌 오늘 잘생겼네. 내 거 할래? 미안해 싫어. 싫어. 김깍굴나는 이렇게 흔들어서 먹어야지. 응. 탄산은 흔들어서 먹는 게 짜이야. 뚜껑을 따 볼까? 찾아가! 죄송합니다. 아이씨 뭐야. 야 너 뭐야. 아 저 그냥 키파콜라 먹는데요. 아 이게 또 떨려. 야 너 일로 와봐. 배고리 같은 거 모르네. 안 꺼져. 죄송합니다. 머리 누가 저렇게 민 거야? 진짜 못생겼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흐 테테가 괜찮아? 네. 근데 테테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야 넌 뭐야 왜 착한 척해 어 쟤가 어 방금 코카콜라로 내 인중 때린 거 못봤어 지금 뾰루지가 났잖아 녀석이 지금 기분 잡지게 하고 있어 나 집에 갈래 아 비켜 이 곰패야 야 넌 뭐야 안 비켜? 안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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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켰잖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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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켰다 야 늑대야 괜찮아? 어 괜찮아 아니 근데 태택이 요새 인성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아 그게 실은 태택이가 일진이 되고 싶어해 뭐? 우리 학교에 퉁퉁이 있잖아 그런데 그 퉁퉁이가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일진 선배들이 퉁퉁이를 고등학교 일진에 가입시킨다고 하더라고 에? 완전 무섭다 그래서 그게 태택이랑은 무슨 상관인데? 태택이가 퉁퉁이를 따라 하는 거야 태택이는 옛날부터 일진이 되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퉁퉁이한테 계속 굽실거리고 험하게 대하고 싸가지 없게 점점 변한 거라고 아 너도 내일 학교 와서 태택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지켜봐봐 그럼 난 이만 가본다 바이 우와 그 진따같은 태택이가 맞나? 진짜 전설이다 나도 빨리 싸궁 구독하기 부탁해요 여기 어때 퉁퉁아? 시원해? 어 나쁘지 않다 야 근데 여기서 주지 모르고 나 목 좀 마르네 아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먹으려고 산 주스인데 또 먹어 퉁퉁아 자 아 그래? 야 근데 너 센스도 없게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아 참 네 얘들아 근데 태택아 응 왜 그래 단풍아 너 왜 이렇게 퉁퉁이한테 친한 척 물어? 아 그러게 야 너 왜 나듯 친한 척구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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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맞냐 구경났어 저렇게 엄마의 음식방 셔틀에 애들한테 무식까지 달았는데 저렇게 일진이 하고 싶은 걸까? 이해할 수가 없어 에휴 야 화장실이나 좀 다녀와야겠다 야 태택아 1교시 뭐더라 아 아마 수학일 거야 아 그래 숙제는 있고? 없어 없어 아 그래 그래 그럼 내 책 좀 편하라 나 오줌 싸러 갔다 오게 어 나도 옆방가서 놀고 나와야지 에휴 귀찮게 하네 아이 책이 어딨더라 이 태택아 어? 너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뭐라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해 어? 아 아니 아까 보니까 막 굽신거리고 이런 뒤지닥거리나 하고 있고 너 그러고 싶어? 어 이게 자꾸 뭐라는 거야 어? 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어? 너 같은 일반 학생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어? 일진들이랑 노는 나는 너랑 생각하는 게 달라 어? 너 나한테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야 퉁퉁이한테 이를 거거든 그리고 뭘 굽신거려 친구 사인데 뭐? 야 그리고 너도 학교 다닐 때 좀 씻고 다녀라 아유 냄새 봐라 냄새 아유 야 에휴 너 같은 살찐 앤이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어딜 어우? 고칼로리의 푸딩을 먹으라고? 너 같은 애들은 이렇게 뚱둥한 애들은 풀때기를 먹어야지 촛촛촛 야 이 당근 먹어 봐 야 당근 먹어보라고 야 니 부링은 내놔라 내가 잘 먹을게 야 태태가 뭐하는 거야 에? 아이 뭐 별거는 아니고 얘네들이 그냥 웃겨서 서로 뭐 음식을 바꿔 먹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뭐 혼 좀 내줬지 뭐 뭐? 야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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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 미안. 말 안 해줬구나. 나 오늘부터 퉁퉁이랑 단풍이랑 밥 먹기로 했어. 미안, 일진 애들이잖아. 나도 일진인데 같이 다녀야지. 아, 쏘리. 아휴, 내 푸딩. 퉁퉁아, 아, 단풍아. 같이 밥 먹자. 야, 내 밥은 어디 갔냐? 내 것도. 아, 맞네? 아, 아, 맞다, 맞다. 여기 챙겨왔어. 여기 단풍이는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당근. 자, 여기 푸딩. 아, 그래, 그래. 뭘 좀 아는 녀석이면 그래. 음료수 이건 뭐 가져가래. 맛 없어서 못 먹겠네. 아, 아, 어. 다른 물 갖고 올까? 아니, 꺼져. 어어. 얘들아 같이 가자. 어? 어, 그래. 같이 가야지. 야, 받아라. 아, 아, 내 것도 들어줘. 팔 아파 죽겠네. 어, 어, 알겠어. 그래, 그래. 잘 따라와라. 어, 어, 아, 무거워. 아, 학교 끝났다. 어, 태태가. 너 집에 안 가? 아, 우리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래. 아, 미안한데 얘들아. 아, 오늘부터 퉁퉁이랑 단풍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먼저 가. 그래, 먼저 가자. 가자. 괴물주의님 방송 봐야지. 통됐어야지. 야, 빨리 안 와? 야, 빨리 안 와. 우와, 아, 미안, 미안. 아유, 무거워. 아, 왜 이렇게 꼼지락거려, 애가 답답하게. 아, 아, 미안해. 아, 그래, 너 아까 보니까 네 친구들 있던데 네 친구들이랑 가면 되잖아. 혹은이야? 왜 그렇게 퉁퉁이를 못 따라다녀서 안달이야, 어? 어? 어. 야 냅둬. 헤헤헤헤 가자. 아유. 아 빨리 와! 한 주먹거리들도 아닌게. 자, 아줌마야 계산이요. 어? 아줌마가 없네. 룰루루루루. 어 빵빵. 어? 뭐야 빵 다 나갔네? 어? 야야! 어? 김야! 왜 트태가? 야 나 먹을 빵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줘. 아니야. 이건 내가 먼저 골랐어. 야! 친구끼리 이런 건 좋을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빨리 줘. 안 돼. 이건 내가 먼저 사기로 한 빵이야. 아이 이 자식이. 아니 쫌생이들 아니랄까봐 진짜. 아이 진짜 빵 내느라일까?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뭐야? 어쩔 건데. 야 이 꼬라지 봐라. 어? 야 그렇게 단정하게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진짜 범생이 같다 너. 하하하하. 그만해. 왜 뭐 뭐 어쩔 건데. 어? 뭐 어쩔 건데 하고. 어? 이 너랑 절교야 절교. 절교? 아니 나도 잘 됐다 야. 너 같은 찌들이랑 같이 놀기 싫었는데 아유 잘 됐어. 응? 빨리 가 이 자식아. 난 일찍도 일하고 놀 테니까. 죽음 이 녀석이. 야 이 찐따 같은 게 어? 뭐? 야. 내가 오늘 말했지 않았느냐. 현지라 하려면 문상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네가 사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빨리 문상 안 사와? 나 같은 바로 밖에 문방구 가서 문상 사왔어 이 쪼다야. 어? 얘들아. 미안한데 근데 너희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어? 어? 왜 지금? 어? 왜 얘 지금 하려? 어? 얘 지금 말하는 거 죽였어? 대박. 야 인마. 야 인마. 어? 아잇. 야 인마 어? 뭐가 심해? 뭐가 심해? 야 인마. 얘들아. 그래도 때리는 건 조금 아닌 거 같아. 우리 말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야 인마. 어이. 같이 와. 어? 내가 빨리 선생님 모셔올게. 어? 선생님. 아유. 그만 때려. 거기는 소중한 거. 으악.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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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내가 저번에 말이 너무 심했지? 난 그냥 한 번쯤 일진이 돼보면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았어. 아유. 아유. 너가 촌이 안 들어서. 어? 그런 거나 되고 싶어 하고. 진짜 슬망스럽다. 휴. 미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거 같아. 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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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아Ind아. 야 이거나 먹어라. 어어? 어어? 아디디네 미안해 사 땅 사 땅 사 땅 사 땅 사 땅 사 땅 사 땅 사 땅 사 땅 사 땅 아 영호! 아 아 아 도대체는 누군 Zero 누군가! 아, 너희들야! 인경고등학교에서 종종이랑 같이 넣는 츤대님이시다! 으아아아아아! 으아, 보고싶어! 으아아아아! 도망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